선수 자격 정지에 폭력 정가까지 했는데 네 이쪽에선 이제 힘들다 실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야? 내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38.5% 인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채무 상환에 본격적으로 힘쓸라니까 정말 한치 앞둥 오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희 우상 에셋은 공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기업입니다 오빠 우리 여기 한 번 가볼까?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다? 그게 조건이다? 그것뿐입니다 너무나 쉽죠?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약속 발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절대 저희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이트컵 선수 하나가 부상에 나가고 선수 하나가 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배반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들어와! 저주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좀 가야 할 게 이제 우리가 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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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어